에홉다 무엇인가요? 와! 예영이 캠인데 내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 전 지혜입니다. 지금은 전공 수업인 캠프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큐베이스 로직 열심히 하는 척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브이로그 서류 이따 갖다 드릴게요. 제가 자주 듣는 시청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프레스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것 한 노래? 키노래 키노래 좋아요 우리 그거 하자. 퐁당 퐁당 하자 시작 퐁당 퐁당 던지자 창출 드라이브 왜 이렇게 못 Крас 여러분 에영이가 한 짓이에요. 지혜이가 너무 가위바위보기네. 엠 게임, 두 번째 시간 0 1 에? 잠시만요. 1이면 1. 제가 영양이를 그려볼게요. 설마 저게 얼굴이라고 그리는 거 아니지? 그게 맞는데요? 동그랑땡이야? 손이 없어요. 가시야? 제 친구 주연이가 그려준 저의 모습입니다. 안 닮았죠? 안 닮았다고 해주세요. 지금 시기 수업이 끝나서 급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을 먹고 받으러 왔는데요. 급식을 먹고 받으러 왔는데요. 나올 때 부르지? 팔을. 응. 실용음악관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노래를 부른답니다. 맞아요. 흥이 넘쳐요. 실용음악관은. 어? 종이 쳤네요. 그러면 이제 교과 수업을 부탁하겠습니다. 네이반 담임선생님 인기부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예고 인기교사입니다. 짠! 최연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음악관이라서 실기 수업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이니까 한번 학교를 구경해볼까요? 좋아요. 저희는 지금 운동장을 가고 있습니다. 더워요. 진짜 땅 안 나요. 진짜 땅 안 나요. 현대문 역사도 있어서. 땅 안 나요. 날씨도 맞습니다. 선이 잘 떠요.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더워요. 이 날씨는 아니에요. 저희 지금 어디 가나요? 저희가 촬영했던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표 촬영 중인 자갈바 들어놓으세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맞아요. 최연이가 저 째려봤었어요. 저희는 이제 자판기에 갈 겁니다. 자판기에 갈 겁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어? 왜요? 와 다 팔린 거예요 혹시? 자판이 되게 쩝니다.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젤리도 있고 막 초콜릿도 있는데 빼자. 뭘 사러 오셨나요? 저는 2,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습니다. 하나 드셔보셨나요? 저 이거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비스바랑 스크리바랑 스팟바랑 섞여있는 건데 맛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모든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갈 거예요. 연습실 도착했는데요. 연기 수업 같이 배우는 친구. 서연이에요 서연이. 그건 어떤가요? 완전 이쁘고 완전 좋은 친구. 저희는 엽떡도 같이 먹을 찐친이라고요. 오늘 하루를 브이로그로 담아갔는데 처음으로 찍는 브이로그여서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웹뷰에서 봐요. 안녕.